오늘 드디어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유근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유근자 선생님께서는 조선숙종기 불상조선가 왕실여성의 역할 및 성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초빈교수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간다라불상도상연구로 2006년도에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복장과 조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 조선시대 왕실 발언 불상의 연구라고 하는 저서도 발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발표 끝난 다음에는 조금 시간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유근자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이고 많이 지쳐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집의 내용은 이렇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조선시대 왕실의 여성들이 정치와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시대 왕 가운데 여성과 스캔들이 가장 많은 왕은 누구세요? 숙종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웅에는 숙종의 첫째 부인 숙종과 두 번째 인원왕우, 세 번째 인원왕우 그리고 이쪽에 다음에 장이빈이 이쪽으로 묘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과 관련된 네 여인과 그다음에 숙빈 최씨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숙종과 인원왕우의 무덤과 그다음에 세 번째 부인이 인원왕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본인의 부인을 폐비로 만들었다가 다시 보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인원왕우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인 가운데 인원왕우 옆에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종의 생모였던 장이빈 묘는 소재를 알 수 없다가 60년대에 성남시에서 발굴되어서 현재 여기 여러 감정이 있는 인물들과 같은 구역 안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때 여인들 가운데 최고의 승자는 바로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로 여겨집니다. 숙빈 최씨는 아마 원찰이 바로 파주 보강사이죠. 한 3.2km 정도 도보로 한 5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이 어떻게 같은 시기를 살면서 불교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빈 최씨는 왕을 아들로 두었기 때문에 무덤을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자료가 잘 남아있는 편입니다. 제가 조선시대 불상의 복장기록 연구와 조선시대 왕실바론 불상의 연구를 했던 취지는 미술사 분야에서 많이 시도하지 않았던 기록을 통해서 불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조선시대 왕실바론 불상 연구에서 다뤘던 내용 가운데 여성의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사진을 찍고 싶더라도 사진을 좀 찍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 가운데 서울 옥수동 옥수역에 미타사라는 비군이 스님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 스님이 저희가 2020년에 복장조사를 했고 그때 처음 과정을 주지스님이 직접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불교와 여성하고도 좀 맞을 것 같아서요. 이러한 조사 과정들을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도 세조가 만든 월인석보 1459년에 조성된 월인석보도 복장으로 수습되었고요. 제가 여러 번의 복장조사를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주지스님께서 후룡통 내부의 이런 구조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 후룡통 자체를 다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다 기록으로 남겼고 스님께서 외부에 공개되는 걸 꺼려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논문에는 간략하게만 했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후룡통을 한 번 열게 되면 조사가 마무리될 때 한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후룡통의 내부 물목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타사의 왕실발원 불상 세구에서 다 후룡통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조금 공해사 하는 분들과 함께 좀 차후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숙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종은 여인의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스캔달의 주인공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아들 영조 다음으로 장시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치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숙종이 자신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인들을 이용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황국정치입니다. 1680년, 1689년, 1694년 이 해들은 바로 인연왕후와 숙종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인과 남인을 적절하게 세력 균형을 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하나의 정치적인 희생물을 삼기로 했었고 기꺼이 이 여성들은 스스로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극의 주제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최근에 동의이잖아요. 그래서 동의의 주인공이었던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숙빈 최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표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숙종은 부인을 세 명을 두었고 후궁을 여섯 명을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세 분의 왕비들은 당시에 서인 가문의 최고 가문의 여식들이었고 그 다음에 후궁 가운데 영빈 김씨 역시 김수왕의 손녀로서 당대 최고 가문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바로 사극의 주인공인 희빈 장씨와 숙빈 최씨는 희빈 장씨는 중인 가문의 출신이고 가장 여기에서 신분이 낮은 여인은 숙빈 최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빈 최씨는 아들 연인군을 낳아서 왕을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최후의 승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연왕우는 우리 구례화음사 각황전존상의 목적이 인연왕우의 영가천도와 깊게 관련되어 있고 인연왕우는 시동생이었던 명왕공주를 기르기 위해서 아마도 생전에 1688년에 부령사 명부전 존상을 조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희빈 장씨는 남인계열로서 현재 희빈 장씨가 조성한 불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숙빈 최씨는 바로 인연왕우의 영가천도를 위해서 화음사 각황전과 각황전 존상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인조의 명빈 박씨는 아들 연령군을 두었습니다만 아들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조선시대 왕실바룸 불상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봉원사 명부전에 있는 상은 원래 양평 용문사 왕실 원찰에 있었던 상을 1858년에 여기 현재 봉원사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인연왕우는 3년 상은 여기 1703년에 끝났기 때문에 1년 뒤인 1704년에 조성한 이 상은 바로 명빈 박씨의 일주기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비군이 스님 사찰이고 그리고 현재 미타사 극락전에는 조성시기가 각기 다른 세 아미타 삼존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왕실 여성 가운데 후손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영가 천도의 장이 미타사였습니다. 그래서 소생 없이 돌아가신 소이유씨의 천도를 위해서 그를 모셨던 상궁으로 추정되는 두 인물이 미타사 아미타불상을 1707년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빈 김씨입니다. 그래서 영빈 김씨의 조력을 숙빈 채씨가 많이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숙종 역시 아들을 많이 두지 못했습니다. 경종 후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 그 다음에 이른 나이에 죽게 되는 연령군 이 세 명의 자녀를 두었고 결국 아들을 둔 희빈 장씨와 숙빈 채씨가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상들이 숙종기에 조성이 된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음사 각항전 존상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령사상은 명왕공주 숙종의 여동생 1주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화음사상은 2년왕후 3년상과 관련이 있고 봉원사상은 명빈 박씨 1주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타사 지금 보시다시피 아마 16세기로 추정이 되고 18세기 초, 18세기 후기 이렇게 전혀 다른 세 종류의 상이 한 세트로 모셔져 있는데 바로 이 상은 소희 유씨가 돌아가신 한 달 후에 그를 모셨던 상궁이 조성한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세력과의 관계들을 살펴볼 때 첫 번째 부인이 1680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서인들을 크게 등용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2년왕후, 서인 계열의 2년왕후가 81년에 왕비로 책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년왕후가 1701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왕위를 이을 후손이 없기 때문에 또 서인 가문의 인원왕후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히빈 장씨는 일찍 숙종의 눈에 띄었다가 어머니 명성왕후의 반대로 궁에서 폐출되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688년에 아들 경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 후에 바로 2년왕후는 폐의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히빈 장씨가 1년 뒤에 왕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인 중심에서 남인 중심으로 정국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걸 기사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히빈 장씨가 비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위협을 느꼈던 사람은 바로 숙빈 채씨이죠. 언제 아들과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다가 결국 이제 히빈 장씨가 여러분이 서경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2년왕후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이제 숙빈 채씨가 밀고하게 되고 숙빈 채씨는 바로 영조를 영조를 1694년에 나음으로 인해서 최고의 숙종의 총애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94년에 갑술황국을 일으켜서 이제 폐의되었던 2년왕후는 복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왕후의 1701년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히빈 장씨도 제거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후궁 가운데 간택 후궁이었던 영빈 김씨는 2년왕후와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1689년에 궁에서 폐출될 때 함께 폐출되었다가 함께 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숙빈 채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조가 왕이 되는데 인원왕후와 함께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계의 가장 큰 이슈는 각 황전 존상에 대한 발언문이 기록만 남아있고 원문이 없는데 그 원문을 현재 1701년에 쓰여진 상량문과 같은 형태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부문에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량문의 형식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시주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3년상은 27개월였기 때문에 각 황전 존상이 완성되는 것하고 바로 인원왕후의 3년상이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량문은 1701년에 쓰여졌고 이 상량문은 남인 계열이었던 채팽윤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팽윤은 불교와 이렇게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인물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바로 원당 대시주 연인군 친황자 갑술생 이 씨가 수명히 장수하고 그 다음에 친황모 경술생 최 씨가 역시 수명히 장수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각 황전과 각 황전 존상이 이 숙빈과 그의 아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화음사 각 황전이 중창이 시작될 때 1699년에 시작되는데 이때는 숙빈 채 씨가 숙빈으로 승급을 하게 되고 아들은 12월에 연인군으로 책봉되는 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황이라는 명칭은 숙종이 하사하였고 당시에 현판 글씨는 바로 1703년에 당시에 최고의 명필가였던 이진휴가 이렇게 현판 글씨를 씁니다. 이진휴 역시 남인 계열의 인물입니다. 화음사 각 황전 존상이 중요한 이유는 1661년에 오종 범음집에서 언급하는 영산교주 석가열의 극락교주 아미타 증청묘법 다보 그 다음에 문수보연 관음 지적 등의 명칭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원문을 볼 수 없습니다만 남아있는 기록들에 이렇게 왕실의 인물들이 쭉 언급되어 있고 바로 여기 인연왕우가 성가 이미 돌아가신 것들을 볼 수 있고 명빈 박씨 역시 졸령 돌아가신 걸 볼 수 있고 소위 이때는 숙빈 유씨 다음에 소위로 승급하는 이 사람은 재해가 없고 아들 얻기를 바랬습니다만 결국 아들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황전 존상이 정치 세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선조의 딸 정명공주의 손자 손자들이 바로 이 각 황전 존상과 시주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바로 인연왕우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영가 전도를 발언하는데 미니중 같은 경우는 기사황국 때 화를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종의 여동생이었던 명왕공주의 시아버지인 오두인 역시 바로 인연왕우가 폐의될 때 죽었고 그 다음에 오두인의 사이 최챙대라든가 이러한 인물들이 각 황전 존상의 시주자들로 참여한 것으로 봐서 인연왕우 폐의와 관련되었던 인물들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영가 전도 그 후손들의 시주자로의 참여라는 걸 통해서 정치와 긴밀하게 관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자료를 검토하니깐 돌아가신 분의 일주기가 되면 매번 여기 돌아가신 달보다 한 달 먼저 불사가 완공이 되죠. 그래서 명왕공주를 위해서 관계된 궁의 인물들이 이렇게 상궁들이 시주자로 참여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궁들이 서울에 함원전에 거주하는 상궁들이 시주자로 참여하였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궁들이 대시주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서 불상조성에 참여하였고 당연히 화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볼 것들은 여기는 굉장히 다 현세이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왕실에는 상궁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사람들은 하나의 직으로 내관으로 근무했던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는 후궁이나 왕비들이 속가에서 데리고 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왕후 같은 경우 폐의될 때에 상궁들이 궁에서 임명된 상궁들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속가에서 데리고 간 상궁들만 데리고 살면서 그 이후에는 다음에는 속가로 돌아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현세이익적인 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봉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시주지리 이런 상궁들의 이름들이 명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궁 김기업이라든가 상궁 김종정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때 보면 이란 1668년부터 1707년까지 보면 이렇게 상궁 박노정이 한 2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음사 각항전에 그리고 각항전 전상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봉원사에도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김종정 같은 경우는 1707년에 소희유씨의 명복의 기원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이러한 불상조성 그리고 왕실 임무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의미들이 아니라 이런 당시 정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의한 영가천도와 관련이 깊고 거기에서 아들 연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왕비들 후궁들과 협력했던 숙빈 채씨의 최대의 불사는 바로 하음사 각항전 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